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냐? 나쁘지 않아 이거 음식은 양이 많아서 좋아 근데 좀 봐 너무 많아 개 웃기네 화들짝 놀라서 나가네 깜짝이야 아 너 나오잖아 아 진짜 불러야 하는 사인부터 깜짝이야 왜? 너도 나오잖아 너도 나오잖아 춤추냐? 뭐 어쩔 건데 근데 영상에서 쳐줘 썩 별론데 쳐달라 해도 날겠네 왜? 머리 나름이야 지금 난 진짜 개낭이야 짜증이 나는군 아 브이로그 브이로그 짓네요 브이로그 짓네요 죽겠어요 브이로그 아 브이로그 브이로그 뭐야? 제가 받은 건가? 진짜 무거트처럼 입고 왔어야 되나? 무거트처럼 입어놨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크리산드, 크리산드, 크리산드 우리 모두 크리산드 그럼 우리의 스묻게 화이트 비싼 토스트 스묻게 화이트 비싼 토스트 알았다 죄송합니다 가상자인 원래 다 태우는 건가 봐 택배니깐! 택배니깐! 기분이 안 좋네 아, 먹고 있는데 배가 먹히냐 파스타 먹고 싶어 저녁은 뭐 먹냐 우리? 그럴게요 아, 벌레 뭐야? 가라앉았던 건가? 아, 그럴 수도 파초코면 소스 같은 거 아니야? 야, 이게 다 야, 너무 진해 대박, 한 번만 말해 밑에 가라앉아 있었던데? 대박이야 나 취소 어때, 어때? 야, 너무 진해 야, 우유 넣어야 되고 야, 그냥 초콜릿이야 커피랑 섞을래? 커피 안 마셔 야, 진짜 차다 더 줬어? 너 이만큼 줬어 아, 개만이잖아 데이트같은 웃날까 봐 큰 톨를 입고 너 털 산 거야 털 산 거야 털 산 거야 뭐야? 팔에 털이 수직으로 서 있어 지금 진짜 아줌놀아 온기종기 야, 코인노래방기계가 40만원 밖에 안 하던데? 지정노래, 코인노래방기계 돈 모아서 하나 사고 이게 더 재밌어 보이게 야, 진짜 일그러진다 야, 진짜 일그러진다 야, 진짜 일그러진다 하하 아, 개운격 쏘이 아, 진짜 털어리 아, 진짜 털어리 아, 진짜 털어리 오리지날? 아 이거 너무 마시고 싶은데? 아 왜 애기인 척태? 야아 취존 일주일치 바나나를 또 살까봐 바나나를 제일 포함하게 아 일주일에 4번 학교가니까 4개짜리 어머! 2개? 오 좋지 야 15포다 야 야 근데 너무 웃겨 추억이니까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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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숟가락 파티하냐? 4개야? 몰라 예살림살이를 책임져주네 야 8개 갖고 왔어 맛있겠구나 짠 또 판다 초콜렛 먹어볼래? 야 초콜렛 먹어봐 얼마나 기억이 나 초콜렛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음 음 더 멀리서 해야지 더 멀리서 해야지 더 멀리서 해야지 너네네 아 해줄게 아 예스 아 너네네 아 아 아 아 어디에 딴 데만 가도겠지? 머리 좀 치워봐 NO SORRY I can't I can't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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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개맞은데? 내가 진짜 그만하라 그랬거든? 그때도 멈추지 않아 개맞은데? 와우 감사합니다 진짜 목숨 걸고 10시에 나왔어요 끌어 분리 아 요거는 무슨 일이야? 아 뭐야 그 난 큰일 그냥 빛밖에 없어 그니까 뭐해 뭐해 너 너 너 너 너 너 다진마늘을 준비한 후... 주님의 모든 게 더 좋고...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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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받았습니다. 양념이 부족해서 푹신다. 숙주를 넣었고... 양념이 부족한 소금을 넣어줍니다. 책 따갈 수 있나? 우리 모속자야? 미국에 온 지 2주만에 밥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낮아진 게 믿기가 힘들다 근데 사실 원래 이정도로 계속 먹었어 시원한 게 너무 좋아 이건 장식으로 많이 먹었지? 할거니까? 이게 뭐 하는거지? 그치? 그리고 학습에 전체를 타고 레전드가 많이 먹었을 때 시원한 게 있는 건가요? 여기 롤드가 많이 먹었을 때 롤드가 많이 먹었을 때 롤드가 많이 먹었을 때 롤드가 많이 먹었을 때 벗겨내소 서포트 맞았지만 행복해요 어우 어떤 똑똑한 애가 또 딸기잼을 꺼내왔네 당연히 불렀는지 웃어! 잠시 후... 4. 5. 5. 난 이제 다시 자연인으로 다니기 시작해. 조금 더 빨리 아니 이게 어떻게 7불이야 음 맛있다 포트 너무 맛있어 쌀기? 뭐라도 먹어봐 제가 그냥 싱글 스쿱 와 진짜 이거 컵 포트 달라 컵 크기부터 하나 엄청 좋아 한국은 조그만 로고마스 사이 물 사이 오일 비어 오일 고추 고추 로봇 로봇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몇시 왔지? 학교 8시 반에 와서 나왔는데 일곱시. 아주 멋져. 갑자기 저녁이야. 봐봐, 이 ㅁ은 포스터에 가릴았다. 그리고 쯔 링 파스타가 있다는 거. 포스터. 어, 쯔 링 파스타. 뭐가? 바쁠로 치킨 락. 얘는 치킨 낙추. 맛있겠다. 이게 뭐라고요? 불닭소스 이거 필수, 필수, 맨 녹차나무숲 들여왔어 초코나무숲을까? 초코나무숲 녹차나무숲 약간 수업을 짼 것 같은 기분이야 택시인가? 아니야 집에서 공부할텐데? 저 아까 너무 안 지워지길래 택시인가?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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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안녕하세요 아 뭐야 여기는 니와유씨 안녕하세요 샴페인 건물이 낮은게 너무 신기하다 건물이 낮은게 너무 신기하다 여기는 한국사 여기는 한국사 메뉴 이렇게 짝까라 진짜 önemli 너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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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러면 다 먹는다고 근데 왜 이렇게 많지 이게? 아 야 오늘 꺼내 아 맞네 오일태라 맞아 맞아 그래서 오늘 저녁때문에 오늘 저녁때문에 오늘 저녁때문에 오늘 저녁때문에 오늘 저녁때문에 오늘 저녁때문에 무슨 맛일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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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탔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나랑 나랑 이맛이 나왔어 네 오늘 저녁 다 미쳐 좋아하는데 맞아 맞아 우리 다 찍어먹는데 일단 미쳐? 도와주지 마 아 믿어 아니면 내가 키 줄 테니까 우리 집 옥상으로 가서 표정이 어둡지 먹자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아프리스 왜이래 아 저 마저 먹어보고 싶은데 저희가 3.5kg 저스트가 아이컨 저스트가 아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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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가기 싫다 아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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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으으 미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